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대전 여성 취업 박람회 구직자 사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자산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시장 확대, 여성 구직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0일 대전여성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채용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채용 정보, 화상 면접, 취업 특강, AI 기업 매칭, AI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콘텐츠와 일자리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사전 운영 기간에는 구직자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에게는 선착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직자 사전 신청은 대전여성 취업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구글 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기상캐스터